가요계의 섹시니바, 몸매는 여자 진아가 깝댄스에 도전했는데요. 원조각, 조건과 진아의 불꽃 튀는 댄스 내게 즐거운 현장으로 지금도 렛츠고! 스튜디오를 흔드는 강렬한 비트 소리에 맞춰 온몸을 격하게 터눈 예린돌 2AM 조건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방송에서 다양한 탈기 댄스와 깝댄스로 깝건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공격적인 차량이 들어가면서 정신줄 놓은 채 무화지경에 빠진 조건 씨의 모습에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신라의 감독님의 계속된 탈기 댄스 요구에 점점 격렬해지는 깝건 댄스. 거침없는 친 사이에 모두가 즐거운 이때 모든 스태프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발생! 바로 조건 씨의 바지가 찢어지는 대형 장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이상의 사랑을 잃기 위해 조건 씨려가는 조건 씨.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못 털어요. 상대방이 없는 건 없나요? 없길 바랬는데. 진아 누라도 왠지 털기 잘할 것 같은데요. 이때 오늘의 털기 댄스 경쟁자 진아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조건 씨의 귀여운 모습에 진아 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